첫 번째 요런 질문이에요.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쫄득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를 덜 힘들게 할 아로마 테라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쫄득쫄득하면서 보통 한 2주 전부터 추석을 준비하시죠. 김치도 담으시고 별의별 김치를 그렇게 먹지도 않는 김치를 뭘 그렇게 많이 담으시는지 배추김치 한 폭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담아서 바리바리 담아놨다가 갈대에 싸주시는지 당신 몸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쫄득거리면서 음식 준비하는 엄마를 덜 힘들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힐링제이라는 브랜딩 오일이 있어요.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 여기 힐링제에 들어가는 에슈슈얼 오일들이요. 바질, 블랙페퍼, 프렌치 사이프레스, 넘메그 이 4가지 에슈슈얼 오일을 구매하시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 4가지만 해도 20만원이 넘잖아요. 힐링제이 하나만 하면 4분의 1 가격이면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다 가지고 만들려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 4가지를 다 갖고 계시면 만드셔도 돼요. 혹시 그러지 못할 경우 딱 하나면 좋겠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힐링제이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힐링제이와 호바 골든만 있으면 돼요.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1번, 2번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롱, 롱 공병이에요. 이 꿈을 따 볼까요? 따면 속에 이렇게 구슬이 다 있어요. 구슬 보이시죠? 이 구슬. 속을 여기 따 볼게요. 이렇게 땄어요. 힐링제이예요. 4가지 에슨슐 오일이 이미 브랜딩되어 있어요. 이를 통째로 따. 따서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그냥 병 입구를 갖다 대고 이렇게 부으면 흘러요. 다른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갖다 대고 이 드롭을 갖다 대고 이렇게 따로 쉬면 잘 들어가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한 방울도 아깝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많은 식물에서 1% 이하로 추출되는 이 에슨슐 오일 한 방울도 너무 귀하고 이제 없어요. 빈 병이에요. 보시면 5ml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스윗알몬드를 넣게 되면 이제 특이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 힐링제이에 완벽한 향기가 남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있을 때 허리에 통증, 또 어깨에 통증,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호호바 골든이 더 나아져요. 그래서 이 호호바 골든은 따뜻해서 피부에 열감을 만들어서 이 에슨슐 오일 침투가 잘 되게 도와줘요. 무릎이 아픈 엄마들의 특징은요. 무릎이 엄청 차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야 돼요. 더 좋은 건 핫팩 같은 걸로 먼저 데운 다음에 바르시면 더 좋아요. 너무 많이 5ml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넘쳐나요. 그래서 한 9부 정도, 9mm 정도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담아놓은 소 드롭을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리고 잘 흔들어서 되셨으면 가지고 가셔서 엄마랑 저녁에 일 끝나시고 앉아서 노란 노란 얘기하면서 만드세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그냥 보내드려도 엄마가 잘 만드시니까요. 이것은 엄마 무릎 오일 이렇게 쓰세요. 엄마 무릎 오일 엄마 이거 무릎에 발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보면 발라보면 잘 나오죠. 이렇게 줄줄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흡수시키고 나서 그 위에 핫팩을 해주시면 돼요. 핫팩을 따뜻한 핫팩을 해주시면 이거 완전히 흡수돼요. 통증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실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한쪽만 해보세요. 더 아픈, 무릎이 두쪽이잖아요. 그러면 더 아픈 쪽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통증이 경감되고 사라지는지 아시게 돼요. 하루에 체아 네 번에서 많게 열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아플 때만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체아 네 번에서 열 번 정도 하시게 하세요. 이것은 힐링제이를 만들었습니다. 엘링체의 이름을 써 붙여야 되겠네요. 써서 엄마 무릎 네 무릎 오일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엄마 무릎 오일 잘 보여요.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아시죠? 네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아로마 테라피는 어렵지 않아요.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꾸 쓰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둬야 잘 안 보일까? 네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팔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40견 50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팔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40도 각도 50도 각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랬을 때 필요한 아로마를 볼게요. 힐링엠이라는 아로마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에센셜 오일은 카제풋 화이트 캄포 스윗 마저람 넘메그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이 브랜딩 된 거예요. 네 가지 다 구매하시려면 너무 비싸지만 하나만 구매하시면 저렴하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엠 힐링엠 힐링엠과 호호바 그리고 이렇게 롤 권병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서 자 힐링엠이에요. 이 힐링엠은 통증 특히 근육통증을 완화시켜요. 힐링제인은 관절에 써요. 그러니까 무릎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디스크 이런 데 쓰고요. 이 힐링엠은 40경 50경 근육통에 써요.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쥐가 나거나 다리가 땡기거나 이때 힐링엠을 묶고 동일하게 호호바를 4mm 정도 묶을게요. 그러면 총 9mm가 돼요. 드롭을 이렇게 끼우고 뚜껑을 닫고 이제 한 50번 정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50번 정도 흔들어 줘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붙이고 이건 엄마 팔에 쓰는 건데요. 팔은 팔에만 오일을 발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릴게요. 엄마 팔 오일 이렇게 썼어요. 보이나요? 네. 팔 오일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다 만들었습니다. 팔 오일 힐링엠으로 만든 엄마 팔 오일 특별한 거예요. 울 엄마 팔 오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이걸 가지고 바르는 곳이 있어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프실 때는 그렇게 핫팩을 하시고 무릎 아래 같은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시가 잠깐 돌아갔다가 올게요. 네. 이런 무릎 아래 같은 게 있어요.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아요. 이런 무릎 아래. 이런 무릎 아래 같은 경우 하시면 엄마들이 되게 편해요. 이런 무릎 아래 같은 거 함께 이렇게 해서 여기 슬개골이 나올 수 있도록 슬개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덜 절뚝거려요. 오일을 이렇게 추석 전에 지금쯤이면 딱 좋아요. 미리 미리 막 음식이 이제 월요일부터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제 보내서 오일을 바르고 이 무릎 아래를 구매해서 약국에 가면 팔아요. 약국에. 그래서 구매해서 하시고 팔이 아플 때는 이렇게 아대 같은 걸 잘 못해요. 이 팔은 대부분 통증이 이 목에서 눌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갑골 주변의 문제고 여기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어떻게 바르냐면 이게 롤이잖아요. 그러면 귀 뒤부터 시작해서 이 목 뒤쪽에 목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라인 어깨 라인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팔 이렇게 팔꿈치 해서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흡수하고 바르고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발라서 흡수만 하시면 돼요. 특히 목에 한쪽만 해보시면 알아요. 팔이 얼마큼 가벼운지 알아요. 그래서 이 팔의 모든 신경은 팔로 내려간 신경은 중추신경이 뇌로 내려와서 목에서 대부분 어깨를 통해서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팔을 올리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다 목에서 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팔이 아프신 분들이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보고 똑바로 앉혀보면 이렇게 목이 안 나오고요. 이 턱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경우예요. 그럼 목을 좀 길고 세워주고 가늘어지면 팔이 좀 덜 아프세요. 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일하실 때 손목 아대 같은 거 있거든요. 손목 아대 같은 거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추석을 위해 대청소부터 요리까지 지친 허리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한번 알려드릴게요. 힐링 더블유라고 하는 브랜딩 오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힐링 더블유에는 카제프, 스윗, 마조람, 로즈마리 진더 네 가지가 브랜딩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 다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힐링 더블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롤 공병과 롤 공병과 호호바 오일이 있으면 되죠. 이제 만드는 거 이제 아시죠?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만드는 거예요. 금방 만드니까 그쵸? 이렇게 떼어넣고 힐링 더블유 네 가지 에시운쇼 오일이 이미 브랜딩 되어 있는 브랜딩 오일이에요.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자, 여기에 호호바 호호바 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넣으시면 이렇게 9mm로 채워졌습니다. 9mm 뚜껑 덮고 충분히 흔들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써서 이렇게 스티커를 예쁘게 붙이고 네, 엄마 허리 오일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허리에 바르는 오일 이거는 어떻게 바르냐면 1번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동일하게 이거는 허리에 그냥 뚜껑 열고 엄마 혼자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누군가 발라주면 너무 좋겠죠. 이제 가셔서 여러분이 엄마 발라주실 때는 여기 경추 1번부터 목에서부터 쭉 꼬리뼈까지 이렇게 쭉쭉 발라주셔도 돼요. 등에 다 바르셔도 돼요. 그냥 지그재그로 바르셔도 되고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만 시키면 통증이 완화돼요. 근데 이제 엄마 혼자 집에 계실 때 근데 보통 발라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혼자 손으로 이렇게 허리만 바르실 수 있도록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문주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대가 있어요. 복대 저는 이제 실기 교육을 하거나 또 집안 청소기 돌리거나 설거지 할 때는 꼭 하는 복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이 복대는 보시면 이 복대 이 복대는 특히 이제 교육할 때 실기 교육할 때 하는 복대예요. 장기 시간 오랫동안 실기 교육할 때 가르쳐 주다 보면 자꾸 이게 구부정하게 가르켜 구부정한 상태에서 가르켜야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이게 통증이 와요. 저는 고등학교 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잘 이익이 있지만 저는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요. 매일매일의 케어가 필요해요.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는 허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머리 감다가도 허리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는 매일매일의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허리는 아픈 것은 일 많이 하면 당연히 아프고요. 많이 앉아 있어도 아프고 많이 누워서 자도 아파요. 많이 너무 많이 걸어도 아파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부드러운 복대는 엄마가 옷을 입고 아내 누가 손님이 왔을 때는 보여주면 안 되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는 이 복대를 하시게 하고요. 할 때는 허리만 하시는 것보다는 골반에다 하셔야 돼요. 골반. 그래야 딱 고정이 돼요. 골반에다 맞추시고요. 허리 쪽 하시는 건 아니에요. 골반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무시고 나면 이렇게 다 벌어져 있어요. 단단한 복대가 있어요. 단단한 이런 종류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늘렸다가 이렇게 늘렸다가도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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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찍찍이로 당겨가지고 강하게 꽉 조이는 경우도 있어요. 시중에 인터넷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선물 받았어요. 저희 딸에게 몰라요. 제가 워낙에 이제 복대를 자주 하고 늘 케어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가끔씩 사줘요. 많이 낡고 하면. 그래서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하실 때는 이 허리가 아픈 엄마에게는 이 힐링 더블유 이렇게 엄마 허리 오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복대를 사드리세요. 함께.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복대와 이 오일과 갖다 드리고 맨날 바르고 하루에 10번 이상 발라도 돼요. 아프면 수시로 계속 일하기 전에 복대하기 전에 바르고 복대하고 풀르고 또 바르고 주무시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바르고 계속 수시로 하루 10번 정도 바르게 하시면 허리 아프다 소리 잘 안 하세요. 근데 갔는데 집에 친정집 가거나 또 시댁에 가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막 허리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드셔가지고 이제 막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딱 찌그러져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신경질 부터 나죠.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 막 이렇게 그거보다는 엄마들은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소용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안되더라. 그래서 차라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해도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이렇게 힐링 W와 이렇게 호호바랑 섞은 엄마 허리 오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복대와 함께 보내드리세요. 세 가지 오일 만들어봤습니다. 혈압이 높고 얼굴이 붉어진 엄마 어떻게 마사지해 드려야 할까요? 엄마들이 혈압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딱 하나 주니퍼베일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어요. 에션쇼 오일이에요. 주니퍼베일이 에션쇼 오일. 이 에션쇼 오일 주니퍼베일을 손끝에 한 방울 찍어요. 그리고 백회 여기가 백회 머리 끝 가장 높은데 여기가 청기를 받아들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백회에 찍어서 흡수시켜요. 그러면 쫙 흡수되면서 이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손에 좀 남아 있잖아요. 연수 경추 1번 있는 쪽 연수에 한 번 더 발라요. 그러면 혈압이 제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고혈압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향기를 맡고 흡수되는 순간에 혈압이 편안하네요. 주니퍼베일은 혈압을 낮추는 에션쇼 오일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혈압이 높은 엄마들에게 꼭 드려서 하루에 한 최하 아침 저녁 두 번 많게 여섯 번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너무 많이 쓰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시면 안되고 혈압이 오를 것 같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뒷목이 땡기고 얼굴이 굵어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이런 경우 혈압 올라 이런 경우 있죠. 뒷목 뻣뻣해지고 이럴 때 그때마다 주니퍼베일을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힘드셔서 잠도 못 자고 끙끙 아르실 때 푹 주무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일렉스피움 이라고 하는 브랜딩 오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션시오일이 화이트 그리프프루 제라늄버번 베티버 카모마일 로만 네 가지인데요.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30만원 정도 있어야 30만원 넘나요. 이 네 가지 다 구매하시려면 일렉스피움은 얼마 안 해요. 훨씬 저렴해요. 일렉스피움을 소개해 드리면 일렉스피움이에요. 일렉스피움과 티슈만 있으면 돼요. 티슈예요. 여기에 그냥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엄마의 머리맡에 베개 위에다 얹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옷에다가 제가 강의하다가 잠들면 이것 때문입니다. 네. 잠옷에 이렇게 끼워줘. 이렇게 끼워줘.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와요. 말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일렉스피움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그래프프로하잇이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랑윤법원과 페티그린, 카우말로만이 이 향기들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신경전달 호르몬처럼 활동을 해요. 이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은 신경세포 안으로 침투돼요. 약은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 약학자들이 정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많은 약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연구를 엄청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신경전달 호르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당연히 잘 자죠. 제가 또 말을 잃으려고 합니다. 일렉스픔 때문에 추석 이후 거칠어진 엄마의 손 부드럽고 곱게 만들어 들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아로미 매직크림이 여기 있습니다. 보습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타닐 로즈라고 하는 이미 브랜딩된 건데 1ml짜리가 있어요. 여기 전성분은 되게 많아요. 팔마로사, 사우말로만, 네롤리, 로즈오또, 아르간 이런 기타 캐리오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 네 가지 에센셜 오일만 구매하더라도 로즈오또가 60만원, 네롤리가 거의 48만원인가 그렇죠. 사우말로만이 한 15만원 정도. 팔마로사까지 한 100만원 정도 돼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타닐 로즈 1ml는 한 2만원도 안 되죠. 2만원 정도 되나요? 엄청 싸죠. 이렇게 1ml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죠. 이렇게 1ml가 딱 만들어져 있어서 뚜껑을 열고 보습제를 쓸 수 있는 아로미 매직크림. 이걸 따를 때는 그냥 부으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툭툭 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네요 다행히. 얘를 갖다 대면 얘를 갖다 대면 더 잘 나와요. 금방 나오죠? 갖다 대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손에 바르셔도 되고요. 얼굴에 발라도 돼요. 이것은 엄마의 늘어진 피부 주름진 피부 색소침착 있는 피부 노화된 피부에 엄청 좋아요. 로즈 오또, 네롤리, 카말로마, 팔마로사 이 모든 것들이 세포를 재생하고 또 탄력을 주는 주름 피부에 노화 피부에 써요.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에도 쓰고 손에도 쓰는 거예요. 충분히 브랜딩할게요. 다 만들었어요. 이미 엄마 얼굴에 쓰는 영양크림 아이고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 못 시켜요. 이게 베이스 크림에 애쇼 애쇼 이렇게 섞었잖아요. 이렇게 섞으면 유통기간 3개월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이 만들어서 유통하려면 가격이 한 4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40만 원짜리 영양크림 고농축 재생영양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쓰는 보습제 다 만들었고요. 엄마들은 어깨에 바로 갖다 대고 손 대면 딸 손 아플까 봐 마사지 못 받으신다 그랬죠. 여기는 풀려도 여기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하고 어깨는 다 중요해야 돼요. 바로 하시면 싫어해요. 엄마들이 마음이 아파서 딸한테 미안해서 딸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는 이렇게 보습제를 만들어서 엄마 손이 저녁에 보면 다 저녁 먹고 저녁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손 보시면 손이 다 갈라지고 손톱 사이에 음식하다가 고추장 만지고 손이 껴있고 색깔도 바르고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엄마 보습제 발라드릴게요. 라고 하고 여러분 손에 먼저 해서 엄마 손 좀 줘봐. 그리고 손 딱 받아서 엄마 손에 발라주는 거예요. 손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엄마 손 이쁘네.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왜 이렇게 이뻐? 아이고 이 이쁜 손으로 날 키웠네. 엄마 고생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만 해도요. 등에 곰 세 마리 앉아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죠. 제가 친정어머니 손 마사지를 해주면 엄마 손은 왜 이렇게 이뻐? 아이고 이뻐라. 우리 엄마 손 너무 예쁘다.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손을 뭐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엄마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엄마 손이 이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너무 예뻐. 엄마 손이 제일 예뻐. 그러면 눈가에 이슬이 촉촉이 맺히시고요. 너무 행복해지시나봐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 없어지나봐요. 그동안 고생한 어떤 것들이 그냥 착 사라지듯이 다 없어져 버리나. 사실 몸의 통증은 마음의 통증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와서 소리만 지르고 하지 말라니까 왜 있어? 이러면 막 저것이 저것 먹이려고 하나나 더 먹이려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잖아요. 와서 아들이 뭐라고 하고 딸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매겨 보내고 싶어서 한 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은 더 아파요. 근데 이 손 마사지를 해주면요. 그냥 엄마 손 아이고 예뻐라. 우리 엄마 손 너무 이쁘다. 눈 마주치면 할 얘기 못하잖아요. 쑥스러워서 엄마 손 이쁘다는 얘기도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잖아요. 눈 보지 마세요. 그냥 손문 보세요. 손만 보고 마사지면 하세요. 우리 엄마 손 참 이쁘다.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고마워. 이렇게만 해도 시림이 다 가시고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엄마를 마사지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엄마 아까 어깨 아프다고 그랬지 내가 오일 이거 만든 거 있는데 이거 같이 만들어서 한번 발라볼까 그리고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가져간 걸로 바르시고 아니면은 만든 걸로 발라서 등도 마사지 해주고 허리도 마사지 그냥 마사지가 발라주면 돼요. 마사지란 뜻은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어원이 문주르다 문주르다 주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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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사지 우리 신경 수용기 수용기는 이 말단 부분에 존재해요. 이 감각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손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보실래요? 그대로 느끼잖아요. 이 감각 이게 다 통증 수용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피부에 그냥 가볍게 문질러 흡수만 해도 통증이 완화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에션셜 오일들이 아까 만든 이 에션셜 오일들 엄마 허리 오일 엄마 팔 오일 엄마 무릎 오일 이런 오일들 자체 에션셜 오일들은 신경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르는 즉시 통증이 완화돼요. 발라서 흡수만 하시면 돼요.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잔잔한 눈물이 속으로 감동의 눈물이 흘러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 해 먹이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싸들고 가셔도 소용이 없어요. 돈 봉투에 넣어줘도 그때 뿐이에요. 아픈 건 남아요. 돈이 통장에 아무리 쌓인들 뭘 하겠어요. 마음이 더 중요한데 딸이 알아주는 거 아들이 알아주는 거 며느리 알아주는 거 보습 오일 보습 잠크림 이 보습크림은 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도 바른다. 엄마의 주름도 펴준다. 일하면서 힘들어서 인상서서 생긴 주름 이걸로 얼굴도 펴고 손도 펴고 이제 아빠로 넘어가 볼까요? 묵묵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막 쏘아붙이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딸이 막 쏘아붙이잖아요. 무슨 말 아들 데리고 말 좀 하려면 아들이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게임만 하잖아요. 이 불쌍한 우리 아빠들 아빠의 무거운 어깨를 솜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간단 마사지 배워볼게요. 먼저 구부정한 어깨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아빠 마사지 해드리는 방법과 효과가 궁금해요. 아빠들에게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브린딩해서 다르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아빠들은 뭔가를 갖다서 만들어 보라면 귀찮아야잖아요. 아빠들은 귀찮아해요. 그래서 아빠들은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요. 만들어진 걸로 바룸이에요. 이 바룸은 이렇게 30mm가 있고요. 5mm가 있어요. 뭘 하셔도 괜찮아요. 5mm짜리로 해볼까요? 10mm 롤 공병이에요. 드롭을 따고 그리고 여기 바로 5mm를 그대로 새 거라서 잘 안 따져요. 제 손이 보습제를 발랐더니 크림을 발라서 약간 물기가 있습니다. 5mm를 다 따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걸로 이걸로 따시는 거 알죠? 그대로 이 공병에 부어요. 5mm 다 부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 드롭을 그대로 잠그고 아빠를 위해서 바룸을 롤 공병에 담았습니다. 아까 네임펜을 제가 잘 뒀는데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룸만 담은 거예요. 1번 카메라로 바꿔주세요. 얘는 지금 바룸만 담은 거예요.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아빠가 혼자 사실 이렇게 구부정하신 분은 팔이 위로 잘 안 올라가고요. 뒤로도 잘 안 가요. 누군가가 발라주시는 게 딱 좋아요. 하지만 뭔가를 해서 발라주려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이렇게 담은 걸로 그냥 아빠 목부터 시작을 해서 등에 척추에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 손으로 그냥 문질러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흡수되면서 통증이 완화돼요. 만약에 이곳이 실험을 하고 싶으시면 한쪽만 발라주세요. 한쪽만 문질러서 한쪽만 손으로 흡수해서 발라줘 보세요. 그럼 한쪽이 훨씬 가벼워요. 훨씬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타월이에요. 타월. 우리가 세안하면 쓰는 작은 타월 있죠. 세안하면 쓰는 그 작은 타월 돌돌 말아서 목에다 갖다 대시고 하나는 이런 베개 베개 있잖아요. 쿠션 이런 쿠션을 다리에다 갖다 대고 눕게 하셔요. 자꾸 누워줘야 똑바로 누워줘야 구보정해진 어깨가 펴져요. 그래서 타월은 돌돌 말아서 목에다 대고 저런 쿠션 같은 거 베개는 무릎 밑에다 갖다 대게 하고 눕게 해요. 최대한. 이 눕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돼요. 등이 이미 굽어져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게 좀 편안해지면 이제 처음엔 되게 아파요. 등이 아프다. 아빠. 그래도 조금 기다려요. 하고 요기 요기. 요기 부분에 오이를 요 위 위쪽이죠. 대흉근 있는 쪽이죠. 요기 부분에 가슴 있는 쪽에 발라서 또 손으로 문질러요.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여기 어깨에 손을 갖다 대고 눌러주세요. 천천히 팍 누르시면 안 될 거에요. 천천히 지그시 눌렀다가 뗐다가 또 지그시 눌러주고 뗐다. 요거만 하세요. 예. 그러면 시원해져요. 한 열 번 정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고 30초. 그리고 떼고 다시 누르고 30초. 그리고 또 떼고 이렇게 열 번 정도만 해주셔도요. 편해져요. 한 번만에 교정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아빠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두 번 해줄 수 있지만 또 돌아오면 여러분이 집으로 기가하시고 나면 아빠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당신 혼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뒤에 발라주거나 당신 손이 닿는 쪽으로 이걸로 바를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려면 잘 못 발라요. 얘가 그래도 길잖아요. 막대기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불 바를 수 있는 데까지 바르시라고 하고 손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손등으로 문질러 줄 수 있도록 목 같은 데 바르시고 어느 정도 이 쿠션이 무릎 밑에 목에 갖다 댔는데 이제 아무 통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쿠션을 어디다 대시냐면 허리에다 대는 거예요. 허리에다 대요. 허리에다 대고 또 아프실 거예요. 이것을 하루에 네 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시면은 처음에 무릎 밑에 쿠션 대고 타올을 목에 댔을 때 하는 방법을 2주 정도 하면은 이제 통증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바꿔요. 허리에다 갖다 대고 하시면 또 아파요. 누워있는 자체가. 이것을 또 2주 정도 지내면 덜 아파요. 그때부터는 등에다 갖다 대야 돼요. 등. 견갑골 있는데. 그렇게 또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허리. 한 번은 등. 이렇게 반복해줘요. 그러면 어느 서서히 교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오일을 바르지 않고 하시면 아파서 못 돼요. 근육을 이완시켜야만이 뼈가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모든 근육은 뼈에 붙어있어요. 뼈는 혼자 안 움직여요. 근육이 움직여야만이 뼈가 움직이거든요. 석추가 바르게 되려면 근육이 이완이 먼저 돼야 돼요. 이 바름은 통증을 완화하는 오일이긴 하지만 근육을 이완시켜요. 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모든 것은 신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부터 쫙 바르시고 이렇게 교정을 하시게 되면 이 구부정해지는 이것이 좀 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아빠 오일이에요. 아빠 오일. 또 쓸게요. 아빠 오일. 아빠 오일을 썼어요. 아빠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아이들이 할아버지 몸에 안 좋은 냄새가 난대요. 향기로운 향을 입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은 이것은 브랜딩 이슈를 추천해요. 나쁜 채취가 나는 건 노화라는 게 뭐냐면 먹는 대로 노폐물들이 피부에 다 저장하거든요. 이 노화 자체가 노폐물을 잘 배농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격한 말씀드릴게요. 용서해주세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썩어야 되기 때문에 땅으로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농하지 않아요. 이게 노화예요. 노폐물이 모에 많이 쌓이고 독이 많이 쌓인 만큼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트렌스 지방사인데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프리레디칼이 만들어지니까 사람 물질 그러니까 암을 만들어요. 세포의 돌연변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노폐물을 데톡스를 그러니까 노폐물을 빼내줘야 돼요. 이때 제일 좋은 게 브랜딩 에스 이 브랜딩 에스에 들어가는 에션셜 오일이 레몬글래스, 스트리페이넬, 지라늄버번, 페츄리, 네 가지 에션셜 오일이 하나로 브랜딩되어 있어요. 이게 브랜딩 에스 이 브랜딩 에스는 이렇게 와인잔이나 뭐 그냥 밥그릇도 괜찮아요. 한 10ml 정도 담으시고 이 브랜딩 에스 8방울 떨어뜨려서 와인에 떨어뜨려서 한 10분 정도 욕조에 묻고 10분, 15분 정도 입욕을 매일 해주시면 노폐물이 엄청 잘 빠져나가요. 입욕하고 나서 3, 40분 정도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빼내셔야 돼요. 면허 입으시고 다시 샤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분 좋은 땀이에요. 노폐물이 빠지는 매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레쉬에요. 후레쉬는 뭐냐면 노폐물이 빠질 때까지는 췌취가 안 좋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불도 안 덮으려고 해요. 할머니 이불도 안 덮으려고 해요. 냄새나서 노인의 냄새가 보이는 거죠. 아기들이 할아버지 안 아끼는 이유는 특히 담배를 많이 비우시거나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아기들이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그 취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후레쉬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게 화이트, 그래프, 푸르, 오렌지, 스윗, 레몬, 페퍼맨트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향기를 머리끝에 한 방울씩 양쪽 그리고 옷에다가 한두 방울씩 총 4방울 정도를 이렇게 묻혀놔요. 그러면 은은하게 향기가 나고요. 방 안에 티슈에 묻혀서 이불장에 이물장에 이물에 넣어놓으시고 침상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요. 우드 디퓨저 같은데 걸어놓고 침상에 걸어놓고 한두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그 할아버지가 있는 방 안에 향기가 되게 좋아져요. 여기 이제 후레쉬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번외로 웨이컵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원료들이 들어있어요. 아오밥 씨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로즈 힐 스윗 알몬드 호호바 골든 라벤더 티트리 프랑긴센스 자스민 이렇게 많은 오일들이 들어있는게 웨이컵이에요. 여기 웨이컵이에요. 웨이컵 요 웨이컵은 언제 쓰는 거냐면 노인이 되면 할아버지들이 사타구니 쪽에 냄새가 나요. 그 채취가 더 안 좋아요. 요것은 손바닥에 8방울 떨어뜨려서 그 사타구니와 생식기 쪽에 마사지하듯이 발라주기만 하셔도 그 속에서 나오는 이제 냄새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브랜딩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요. 각질이 뚝뚝 떨어지는 아빠의 피부 각질 녹이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리 닦고 막 크렌징을 써도 각질이 생겨요. 크렌징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생겨요. 왜? 건조해지니까. 요 때 쓰는 스윗 알몬드, 칼렌줄라, 호바 골든, 브랜딩 에스 총 50ml 공병에 스윗 알몬드 30ml, 칼렌줄라 10ml, 호바 골든 10ml에 얘는 브랜딩 에스가 5ml 잖아요. 이렇게 브랜딩 에스가 1ml로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1ml, 1ml. 요 1ml 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50ml 여기 병에 스윗 알몬드 30ml, 칼렌줄라 10ml, 호바 10ml에 요 브랜딩 에스 1ml 통째로 다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을 바디 오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샤워하고 맹물로만 샤워하셔야 돼요. 각질이 생기시면. 비눗을 주시면 안 돼요.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샤워하시고 나와서 샤워장에서, 욕실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따로서 온몸에 발라서 물과 함께 섞어서 흡수시키시면 코팅막이 만들어지면서 각질이 녹아요. 각질을, 스윗 알몬드가 대표적으로 각질을 녹이는 게리 오일이고요. 칼렌줄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촉진해줘요. 호호바는 막을, 코팅막을 만들어요. 호호막을. 그리고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브랜딩 에스는 여기 각질을 녹이기도 하지만 아까 노폐물을 배농하는 효과 그리고 불필요한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비듬이 양복 위에 뚝뚝뚝뚝 비듬도 없애고 건강한 모발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케어머 엘이에요. 케어머 엘에는 세이지, 블랙페퍼, 로즈마리, 세다우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리두들 샴푸가 있어요. 탈모 샴푸거든요. 이 프리두들 샴푸를 손바닥에 한 번 짜요. 쓸 만큼 한 번만 딱 짜요. 그리고 케어머 엘을 네 방울 떨어뜨려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머리 감으시기만 해도 비듬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케어머 엘치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머리 밑에 냄새가 나는 경우는 케어머 엘이 좋아요. 약간 지루하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 케어머 엘. 근데 만약에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케어머 엘을 추천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하루는 케어머 엘을 쓰고 하루는 케어머 엘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화를 잘 내고 예민하신 요즘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은요. 아빠들이 욱하시죠. 꾹 참으시다가 딸이 막 아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꾹 참으시다가 한 번 퍽 터지잖아요. 그리고 본 차 막 TV만 보고 있잖아. 불러도 답도 없고 아니면 그냥 바깥에 나가버리시거나 이때 나드 에션쇼 또는 베가못 에션쇼 오일을 추천합니다. 나드 에션쇼은 남자들의 오일이라 해서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사용했던 에션쇼 오일입니다. 베가못 에션쇼 오일은요.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특히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 전달 호르몬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베가못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로 브랜딩 하셔도 되는데 각각 둘 중에 하나만 향기를 맡으셔도 되고요. 그냥 티슈에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맡으셔도 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또는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 하시면 짱 좋습니다. 요즘 마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침상에도 티슈에 떨어뜨려서 머리맡에 두고 주무셔도 너무 좋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잠재우는 에션쇼 오일입니다. 아드 에션쇼과 베가못 에션쇼 오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엄마와 아빠에게 효도하셨잖아요. 이렇게 효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함께 즐기는 1분 셀프 마사지 시간입니다. 두통을 날려버리는 헤드 마사지예요. 이것은 이제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 페퍼민트 제가 사랑하는 페퍼민트 벤저롱 페퍼민트가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사람들이 벤저롱 페퍼민트가 어떤 페퍼민트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이 페퍼민트 단가를 낮추려고 좀 저렴한 민트가 있어요. 그 민트랑 섞음질을 해서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이 되겠지요. 이 페퍼민트를 한 방울 찍어서 네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백회에 흡수시키고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기가하실 때 차에서 운전도 하셔야 되고 옆에서 막 설거지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차는 많이 막히고 차는 덜커덩 오늘따라 더 덜커덩 거리고 왜 오늘따라 우리 남편은 저렇게 급브레이크를 깨끗 잡으실까 하면 속이 상하고 말은 못하고 그러시죠. 페퍼민트 100개 한 방울 찍었고 또 한 방울은 연수의 한 방울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네. 더들링이 됩니다. 이렇게 헤드 마사지 손에 이렇게 하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게 뭘까요? 발반사 요법을 할 때 쓰는 지압봉이에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요런 지압봉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큰 걸 안 쓰고요. 이렇게 작은 걸 써요. 작은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마사지 하기가 큰 거는 좀 불편한데 작은 건 좀 편해요. 이제 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꾹꾹 그냥 눌러요. 아픈 데는 더 오랫동안 살짝 갖다 대고 눌러요. 뒤쪽까지 백회를 지나서 뒤쪽까지 연수까지 연수가 경추 1번 있는 데까지 그리고 또 나눠서 또 섹션 나눠서 또 눌러요. 네. 또 나눠서 옆에서 또 누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눌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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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까요. 내가 지금 이쪽만 했더니 이렇게 머리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요걸로 요걸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지압봉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뻑뻑한 뒷목과 어깨를 한 방에 마사지 오일과 지압봉으로 1분 만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준비물은 이렇게 바룸 아까 만들었잖아. 바룸 아빠 오일 만들었던 바룸 요 바룸 손에 찍으면 손에 묻어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요 얘를 요것을 뻑뻑 하고 막 설거지 많이 하고 일 많이 해서 요즘은 남자분들 설거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남편 운전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막 바꾸시잖아요. 얘를 얘를 목에다가 다 발라요. 진짜 어디까지 바르냐면 여기 헤어라이 여기 밑에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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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 밑에까지 집에 갈 건데 뭐 누구 만날 거 아니잖아요. 이 밑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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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다 발라요. 목에까지 어깨까지 바르고 바르고 나서 손으로 문지르기 바르고 바르고 나서 바르고 나서 손으로 문지르기 앞부분도 여기 여기 흉새돌근 흉새돌근까지 네. 이렇게 발라요. 다 발라요. 발라서 그냥 이렇게 흡수해요. 이렇게 흡수하세요. 네. 그리고 요 지압봉으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헤어라인 있죠. 헤어라인 헤어라인 쪽에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픈데 누르시면 돼요. 뼈도 괜찮아요. 머리뼈도 괜찮아요. 여러 번 몸에 하는 건데 뭐 부러질 정도로 하실 거잖아요. 갖다 대고 아프면 살랑살랑 할 거고 시원하면 더 누르실 거고 그렇죠. 그냥 눌러요. 톱 라인으로 톱 라인으로 이렇게 앞부분도 누르시고 이렇게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귀도 귀도 얼굴도 퉁퉁 부으셨죠. 짠 거 많이 먹어서 튀김 많이 먹어서 이거 바르시고 귀 앞에 이렇게 누르시면 잘 보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얼굴도 작아져요. 부정 다 빠져요. 귀 앞에 귀 앞에 자 귀 뒤쪽으로 턱 타고 턱 라인 타고 이렇게 네. 제가 막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강의할 때 제가 숨을 안 쉬거든요. 이게 지압을 하면서 숨이 쉬어지니까 호흡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귀 앞에 이렇게 그냥 꾹꾹 꾹꾹 누르시면 돼요. 얼굴도 작아져요. 턱 턱 밑으로 턱 밑으로 집어넣어서 너무 막 멍들고 아프게 하지 말고 살랑살랑 갖다 대고 있으면 돼요. 이미 발음 오일을 발랐으니까 쫙 요한대요. 안 바르고 하잖아요. 찢어져요. 안 바르고 하시면 하고 나면 더 아파요. 염증이 막 생겨서 근막들이 다쳐서 그래서 발음을 바르는 거예요. 근막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꼭 발음을 바르고 하셨을 때는 안 다쳐요. 그리고 하고 나서 한 번 더 발음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한 번 더 내가 지압을 한 것도 있죠. 꾹꾹 누른 쪽 누른 쪽에 누른 쪽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귀 앞도 귀 앞에도 귀 앞에도 뒤쪽도 내가 많이 눌렀잖아요. 그리고 민줄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주고 문질러주고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래야 더 이완이 되니까 혹시 내가 누르지 않아 가지고 이제 좀 협착된 것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발라주면 쫙 이완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압벙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흉새 유돌근이에요. 흉새 유돌근. 티슈 한 장. 티슈 한 장을 이 흉새 유돌근이 귀 뒤 유양돌 위에 붙어 가지고 이 앞에 이 앞에 쇠골 앞까지 붙었거든요. 갖다 대고 집어 땡겨.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저 보이시죠? 땡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흉새 유돌근이에요. 이 흉새 유돌근이 단축이 되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거든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얘가 단축이 돼요. 얘를 늘려줘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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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세요. 이 손으로 하면 미끄러져서 보통은 초보자들은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어디인지 알고 베테랑이니까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못 잡으세요. 그래서 티슈로 갖다 대고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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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세요. 보이실까요? 당겨지는 거 빨간해 좀 빨간해졌죠?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발랐지만 한 번 더 발라줘요. 그리고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여기 얼굴 너무 작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쪽도 시간이 없어서 이쪽을 못하겠네. 여기 너무 작아져서 제가 지금 고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얼마나 작아지고 목이 길어지고 시원해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등 같은 경우는 등도 바르시고 얘를 의자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 보통 식탁 같은 식탁 같은 의자가 있으면 아니면 이제 의자에 앉았으면 차 휴게소에 대놓고 차 의자 뒤쪽에다가 이 부분이 내 그 척추 기릇근에 갖다 대시고 갖다 대시고 이 뒤쪽이 의자에 갖다 대고 이렇게 뒤에다 대고 이렇게 눌러요. 꾹꾹. 내 손으로 못 누르잖아요. 꾹꾹. 그럼 엄청 시원해져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면 살살. 시원하면 조금 깊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이 바름은 마사지 하기 전에 바르고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와서 흡수하기. 이것만 하셔도 2, 30만 원 주고 전신 마사지 안 받으셔도 시원할 정도로 아주 개운해요. 물론 전신 마사지 받으시면 쫙 편리죠. 네. 자. 자. 또 그 다음 잔소리 들은 귀에 힐링을 네. 웨이도 기마사지 방법입니다. 아마 이제 가시면은 엄마 아빠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이모 고모 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모 아니면 고모 꼭 이모 고모가 꼭 잔소리를 하죠. 특히 미스인 분들은 시집가라고 또 노총각인 경우 장가가라고 아. 귀 막 간지럽고 막. 네. 그래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면봉이에요. 면봉. 면봉. 그리고 얘가 라티센트에요. 라티센트는 티트리와 불가리와 라벤따 반반 섞인 거예요. 그냥 티트리와 불가리와 라벤따 반반 섞어 쓰셔도 돼요. 면봉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촉촉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귀에 갖다 대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저 보시면 손 딱 이만큼. 이만큼. 네. 이 면봉 털 있죠. 솜 있죠. 솜 있는 데서 바로 끝에 1cm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1cm까지 손 딱 대고 1cm 정도만 귀에다 넣고 막 이렇게 흡입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외도 피부가 다치면 안 돼요. 그럼 염증 생겨요. 갖다 대고 있어요. 가려운데 갖다 대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게 시원해요. 가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쉬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만 더 작아져서 계속 얼굴이 이것도 작아지고 어떻게 해요.